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방송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미리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또 분명히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당선된 것이 조작을 했죠. 만 표 이상 정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호 후보는 사전특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더라도 천 표 이상으로 당선됐던 후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선됐는데 만 표를 더해 가지고 한 만사천 표로 압승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제 발표했던 서울시에 대한 총선 결과가 노원갑과 노원근을 계산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48개 선거구에서 더해진 표수는 64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에서 한 3만 표를 찾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67만 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것도 선거인 수준으로 7.5%대가 아니고 8.15%포인트만큼 부풀린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 잘 보시기 바람이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위는 총득표율 밑에는 총득표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시게 되면 더불당이 296만 표를 받았고 국힘당이 262만 표를 받았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그것을 거두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불과역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져 가지고 한 표가 여러분들 어디에다 더해지겠는 건 전산조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씩이 계속 세 장당 한 표씩이 더해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가짜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니고 진짜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총득표수가 더불당이 228만 표 국힘이 262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228만 표를 서울에서 총득표를 했는데 더불당 후보가 그걸 296만 표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67만 7015표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67,775표 가운데 가운데 예를 보시게 되면 도봉갑 김재석 후보한테 12,251표가 더해진 겁니다. 12,251표가 67만 표 가운데 도봉갑에 김재석 후보가 12,251표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갑의 아마 동대문갑의 후보가 안규백 후보 안규백 후보에는 12,410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대략 만 표에서 만 한 5천 표 정도가 됐고 송파갑이 18,000표를 아주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율 기준으로는 여러분 보시죠. 한쪽의 표를 왕창 집어넣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표가 줄어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총득표율 기준으로 6.46%만큼 올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6.09%만큼 떨어뜨리는 것. 한쪽의 표를 더하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에서 마이너스 6%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플러스 6.6%만큼 더해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모양에. 이게 서울시의 여러분들 전체 결과고 경기도 인천을 구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총득표율 기준으로는 51대 45가 나왔지만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당은 60% 국민의힘은 40%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제야 전문가의 자금 노트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추정지가 실제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득표율 기준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51.77% 대 45.07%로 이긴 겁니다. 그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주당의 51.53% 국민의힘이 45.67%로 역전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긴 선거를 51대 45로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를 서울선거를 51대 45로 그러니까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 서울의 사전투표자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말을 했는가 하니까 서울특별시의 4월 12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은 32.63%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자수를 선거인수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203만 명이 참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24.48%인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율이 24.48%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2.63%로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67만 7146표만큼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전부다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자수에 더해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도표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자수가 발표를 이렇게 뻥튀게 67만 7146명을 뻥튀게 하고 사전투표율을 8.15%만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빼기 b입니다. 핵심은 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허수를 더블당 후보에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리를 하겠죠. 세 사람당 한 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수 271만 명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 이게 203만 명입니다. 4분의 1은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가짜가 얼마입니까 67만 표인 겁니다. 가짜표 4분의 1 67만 7천 표 더하기 진짜표 4분의 3 203만 표 합치면 뭡니까 271만 표인 겁니다. 핵심은 뭔가 아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린 겁니다. 왜 조작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왜 더블음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주기 위해서. 그 뻥튀기한 이런 표수가 67만 표고 그리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8.15%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쉽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고단한 작업입니다. 48개 선거구 전부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오늘 67만 명으로 교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가짜표 67만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런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인 겁니다. 이 y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x가 뭐죠. 실제 사전투표자에 오시는 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얹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을 따지게 되시면 누적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쭉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뭡니까 a만큼 더해 가지고 발표 누적 사전투표소를 만든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숫자 노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이런 발견일 겁니다. 지금 보면 누구든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다 배운 거 아니야. a 플러스 b x인데 b를 1로 처리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해서 전국에 선거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고생님ỡpe Titanic